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상우 작가님의 내 마음의 옥탑방입니다. 이 작품은 1999년 제2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상우 작가님은 1988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의 중편소설 쓰러지지 않는 빛으로 당선되어 작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창작집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독산동 천사의 시 연작소설집 호텔 캘리포니아 장편소설 지구인의 늦은 하오 시인 마테오 나는 인간의 방학이로 간다 카시오페아 푸른 악마의 계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내 마음의 옥탑방 박상우 나의 기억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자그마한 방 한 칸이 있다. 내 나이 스물여덟이었을 때 나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위치한 그것을 처음 목격했다.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건 당시 내가 받았던 기이한 충격감이 반영된 결과일 터이다. 3층씩이나 되는 번듯한 양옥 건물 옥상에 그렇게 허름한 주거 공간이 얹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파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거쳐할 공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옥상에까지 방을 만들고 세입자를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만 해도 건물 옥상에다 방을 드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낮은 초가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농촌에서 자란다로서는 그것을 서울에서 겪은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직후 같은 학과 친구들과 고향 얘기를 나누던 차례에서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진 일이 있었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고향을 밝히던 참에 누군가 내 고향은 용산이야 하고 말한 때문이었다. 거창과 포항과 안동과 제주도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용산이라니. 용산이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건물 옥상에도 방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10년 세월 저쪽의 시공에서 내가 겪은 크고 작은 문화적 충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낮은 초가 지붕에 환하게 피어난 바꽃이 내 성장의 배경이라면 그것이 달빛과 이슬에 젖는 밤 풍경은 내 감성의 고향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촌놈 바로 나였으니까. 아무튼 옥상에 얹혀진 방을 처음 목격한 직후부터 나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은근히 고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이 사뭇 불편하게 느껴진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3층 건물 옥상에 위치한 그 공간을 공중에 떠 있는 방으로 명명했다. 그곳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내 나름대로는 꽤나 고심한 뒤에 얻어진 표현이었다. 옥상 아래 누가 사는지에 대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가 출입하게 된 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은 나의 표현을 용산으로 받아들였다. 다소 몽환적인 눈빛으로 물끄러미다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나는 그걸 단박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럼 이런 곳에 위치한 방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나 나는 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쌈박 한 분 저름으로 또박또박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옥탑방 그것은 내가 지상에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계한 말이었다. 생기에 만개한 표정으로 옥탑방 하고 나도 또한 그녀처럼 발음해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어라는 느낌은 도무지 들지 않았다. 불협관계의 극치를 드러내는 듯한 그 세 글자를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릴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단언하건대 그 무렵 한간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황당한 명칭을 만들어냈을까 나는 그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 꿈을 끄듯 몽롱한 표정으로 그녀는 대답했다. 부르스름한 어둠에 젖은 창유리 위로 서너 개의 별이 떠올라 있을 때였다. 가늘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차라리 옥상방이라면 몰라도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조우라고 나는 그녀를 향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옥탑방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단호하고 완강한 어감처럼 끝끝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옥탑방이라니까? 하고 말하고 나서 자신의 고집에 스스로 질려버린 사람처럼 두 무릎 사이에다 돌연 얼굴을 묻어버린 것이었다. 탑 단 한 글자가 바뀐 것이지만 상이 탑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느낌의 차이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옥상방하고 발음하면 옥상에 위치한 방으로 그것의 의미가 절로 설명된다는 걸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옥탑방하고 발음하면 완연히 다른 느낌 일태면 요령 부득의 위압감이나 이방감 같은 게 먼저 느껴졌다. 게다가 발음까지 단호하고 완강한 감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의 이면에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폐쇄감까지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인간들이 북적대는 지상으로부터 아득하게 유배된 공간 요컨대 공간 자체에 이미 깊은 절망과 고뇌가 배어있는 것처럼 되새겨지는 것이다. 세월이 지난 지금 옥탑방이라는 조언은 한간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고통을 자각하기보다 그것에 길들여지며 한심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느라 그것이 그리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다는 걸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감언당한 직원들의 송별연을 마치고 늦은 기가를 하던 길에 나는 도처에 굴러다니는 옥탑방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좌석 버스 옆자리에 앉았던 40대 사내가 일다놓고 내린 생활정보지를 무심히 펼쳐들고 건성 넘겨 나가다. 컥 나도 모르게 목이 막히게 하는 뼈저린 단어의 나열을 복도하게 된 것이다. 옥탑방 13평 도시가 주방 보 520 항시 입주가 단독 옥탑방 화장실 주방 기름보 전 1500 월세가 옥탑방 전철 5분 거리 전 700 절충가 생활정보지를 훑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곳에서 몇 개의 단어를 확인한 다음 순간 나의 시선은 나도 모르게 차창 밖의 밤하늘로 옮겨졌다. 그러자 탁하게 가라앉은 장마철의 밤하늘에 따뜻한 불빛이 밀려 나오는 자그마한 방 하나가 떠올랐다. 그런 방들이 이제 지상의 도처에 널려있다는 사실은 나를 조금도 슬프게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옥탑방이라는 말이 신비감을 잃고 생활정보지에 1, 2만 원짜리 광고란에까지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전혀 유감스럽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속물스러운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꿈을 공중에 비끌어맬 줄 알았던 한 여자의 절망과 체념이 아프게 되새겨질 뿐이었다. 옥탑방에서 지상에 속된 삶을 아프게 관망했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수명이 결국 지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거라는 걸 순순히 시인할 줄 알았던 여자. 자신의 옥탑방이 이 지상에 영원히 남아있길 바란다던 그녀는 지금 어느 하늘 밑에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그녀를 눈에 익히기 시작한 건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였다.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의 세계, 한없이 무료하고 무의미해 보이던 평면의 일부분이 슬그머니 돌출하는 느낌으로 그녀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녀가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변화가 나의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아주 쉽사리 눈치 챌 수 있으리라. 그 무렵 나는 형의 소개로 입사하게 된 스포츠, 레저용품 수입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른바 레포츠 물품을 수입해서 백화점과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형의 대학 동기라서 내 의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다. 군문과를 졸업하고 그런 회사의 백화점 영업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뛰고 있었으니 적성 같은 건 애초부터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년식이나 빈둥거리던 나에게 형이 직접 나서서 얻어준 직장이었으니 가타부타 감정을 드러낼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일곱 살 터울의 형에게 나는 대학 시절부터 혹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적잖은 나의 차이 때문에 형과 나 사이에는 살갑거나 끈끈한 혈육의 정 같은 것도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계단에서 굴러 내진탕으로 죽은 작은 형에 대한 기억. 그것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큰 형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다 훨씬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큰 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작은 형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가정을 얼마나 여러 번 되새기곤 했던가. 대학에 입학하던 때부터 나는 형네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얹혀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내 학비도 전적으로 형이 조달했다. 별다른 대삭은 하지 않았지만 형은 나로 인해 가정적인 불화까지 감내해야 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집안의 딸과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나라는 존재, 다시 말해 딸린 홍만 아니었다면 형은 부러울 것 없는 가정생활을 얼마든지 구가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농사일에서 손을 뗀 아버지가 이제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은 내가 해야 한다며 형에게 나를 일임한 뒤부터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나라는 호구로 인해 형의 행복에 잠정적인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었다. 과묵한 형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일로 수긍하려 했지만 형수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향유권이 나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기해 있을 때마다 형에게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장만해준 이 아파트가 당신의 집안 기숙사인 줄 알아? 형수는 때마다 악을 썼다. 하지만 그것에 맞대응하는 형의 고함이나 언성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나는 수치에 대해 깊은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니던 회사에서 수립한 그 해의 판매 전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이 마치 영업사원들의 잘못이라도 되는 양 사장이 미처 달뛰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수치에 대한 나의 공포감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이되어 엉뚱한 심리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판매 결과로 집계된 수치가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장소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곤욕스러운 현실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소 공포증이었다. 하루가 막을 내리고 저녁 대신 꼼장어나 탁동집 같은 것을 안주삼아 소주를 마시고 형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찬가지. 선뜻 17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난감한 눈빛으로 형네 집에서 밀려나오는 아득한 불빛을 울려다 복원했다. 무슨 망상인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이상징후를 스스로 진단하기 위해 나는 과거의 기억까지 더듬었다. 작은 형이 학교 계단에서 굴러 내진탕으로 죽었다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의 나에게 높은 곳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 주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부질없는 짓.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5층과 6층 그리고 11층과 17층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나는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5층과 6층을 포기하면 11층과 17층까지 덩달아 무너지는 현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나는 극도로 긴장하고 그곳에서 내려온 뒤에 나는 극도로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전 나도 모르게 서성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날마다 지나쳤을지도 모를 그녀를 내가 눈에 익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경험할 무렵이었다. 그녀는 망토가 덧붙은 빨간 제복과 동일한 색상의 둥근 모자를 쓰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아무튼 그녀를 눈에 익힌 뒤부터 나는 묘한 집중력을 느끼며 그녀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수치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리며 리포츠 매장으로 올라가기 직전 심리적인 긴장감이 한껏 고조될 때라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가을을 채촉하는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랜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고적한 풍경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화사한 물질의 바다. 나의 귀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업무용 다이어리와 납품 내역서 따위가 들어있는 검은 손가방을 나는 그녀에게 때밀었다. 그리고 다소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든 그녀에게 잠깐만 보관해 주세요. 하고 짧게 말했다. 단 몇 초 동안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을 아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은 몽롱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났을 때처럼 그녀의 동공은 한껏 열려 있었다. 5층의 매장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뒤에 나는 그녀에게서 손가방을 돌려받았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자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으로 아니요 하고 그녀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하지만 스물 네시나 다섯 얼핏 그녀의 나이를 가늠해 보다가 나는 황급히 등을 돌려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다시 몽환적인 눈빛으로 돌아간 그녀에게 울컥 나의 진실은 가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을 고백하고 싶어진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훔쳐보지 않았다. 훔쳐보는 대신 잠시 가방을 빠꼈던 걸 빌미삼아 그녀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며 백화점을 들락거렸다. 내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입구를 지나칠 때마다 깊은 침잠에서 퍼뜩퍼뜩 깨어나는 표정으로 그녀는 얼결에 나의 인사를 받아주곤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나에게 막연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녀에게 돌발적으로 가방을 박힌 것이나 인사를 하고 다닌 짓거리는 일종의 객기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심한 청춘 어느 날 새벽 술을 마시고 돌아와 고라떨어진 날을 형이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형은 불도 밝히지 않은 어둠 속에 우툭거니 서서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지금 몇 시나 됐냐고 손을 들어 짖근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나는 형에게 물었다. 하지만 시간 따위는 알 필요도 없다는 듯 형은 냉랭한 어조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 형수한테 시달려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작년에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너도 이제 그만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구나. 너 결혼하는 거 보고 눈 감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형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나는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형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알았다는 대답을 한 건 아니었다. 형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따로써는 그 배경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나의 결혼을 보고 눈을 감는 거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형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나에게 결혼을 권하는 게 아니었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형은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이며 내 기분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혹시 여자가 없다면 내가 중매를 주선해 보마. 데리고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 특별한 여자 있는 거 아니다. 결혼해 애 낳고 살다 보면 여자란 누구나. 형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나는 다시 한 번 말했다. 그리고 내 인생 당신에게 헌납할 테니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시고 지금은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는 발악적인 언사를 억누르기 위해 어금니를 다져불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던 형.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형이 방을 빠져나간 뒤부터 나는 더 이상 잠을 잃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때문도 아니고 형의 권유 때문도 아니고 형수에 대한 야속함 때문도 아니었다. 귀에 있을 때마다 내가 훔쳐보던 한 여자. 그녀가 어둠 속으로 떠올라 나에게 깊은 위로가 된 때문이었다. 다음 날 밤 나는 아주 우연히 백화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전날 밤 형이 내 방을 빠져나간 뒤부터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내가 창작한 연극 대본에 그녀와 나의 만남은 분명 우연이라고 지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극의 전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것이었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우연일 수 없었다. 그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녀는 나의 연기를 무척이나 탐탁차는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난번 가방을 보관해준 일에 대한 탐내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건 탐내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녀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 순간 대본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즉흥연기를 할 자신이 없어 대본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엉망이 되었으니 나로서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다. 젠장 글러버렸구나 하고 모든 걸 체념하며 나는 아무런 대사도 떠올리지 못한 채 난감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도무지 대책이 없겠단 생각이 들어. 그럼 다음에 하고 아주 조금 고개를 숙이며 무언한 표정을 감추기에 재빨리 등을 돌렸다. 그러자 저기요 하고 아주 낮은 어조로 그녀가 나를 불렀다. 저녁 대신 커피를 마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자신의 오탑빵을 나에게 공개한 건 9월 말경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하던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한 뒤부터 가끔 만나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와 나 사이에는 별다른 감정적 진전이 없었다. 그녀와 나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매번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깊은 관망의 눈빛으로 나를 무한하게 만들곤 했다. 꿈을 꾸는 듯한 표정에서 도무지 깨어날 줄 몰랐던 것이다. 혹처럼 형네 집에 얹혀 사는 나의 처지,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에 대한 불만, 수치와 층수에 대한 불안감, 그녀를 훔쳐보며 느낀 은밀한 감정, 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창작한 연극 대본 등등, 그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적극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요하게 자신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나이가 스물여섯이고 이름이 노희주라는 것 이에 그녀에 대해 나는 거의 아는 게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자신의 옥탑방을 나에게 공개한다는 건 실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희주에게 난 뭐지? 옥탑방으로 가기 전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에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 그리고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일방적 무관심에 지쳐 결별을 염두에 두고 건넨 질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나를 만나지 않았다는 허망한 결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겪었던 감정적 당혹감을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한 그것을 정리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대의 빗장 질러진 가슴 앞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노라. 그때로부터 30분 정도 그녀와 나는 아무런 대화도 주고받지 않았다. 포장마차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결별을 목전에 둔 사람들처럼 그녀와 나는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가 버스를 타고 떠나면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가 술을 더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등을 보이고 서 있던 그녀가 차도로 내려가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택시가 정차하자 돌연 등을 돌리고 내게 다가와 거칠게 손목을 낚아챘다. 가요. 30분쯤 지난 뒤 그녀는 도로와 인접한 주유소 앞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다. 택시 안에서 입 한 번 열지 않고 내내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차한 뒤에도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선뜻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한강을 건넜다는 것. 강북과 간남의 경계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화가 난 듯한 기세로 곧게 뻗어나간 주유소 옆 길로 접어들어 저만큼 앞서 걷기 시작했다. 20여 미터쯤 걸어가자 좌측의 시장이 나타났다. 10여 미터쯤 더 걸어가자 지금껏 걸어온 길이 두 갈래의 좁은 골목으로 양분되는 지점의 커다란 교회 건물이 나타났다. 우측의 경사진 골목으로 접어들어 다시 10여 미터쯤 걸어간 뒤에 그녀는 다시 한 번 우측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파른 언덕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각이 40도를 상해할 것 같은 그 언덕길을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쳐 걸어오르기 시작했다. 고난스러운 오르막이 절정을 이루는 지점. 놀랍게도 그녀의 거천은 그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의 평지에 지어진 3층 양옥. 그것도 옥상 위. 지상의 방인가 천상의 방인가. 그녀의 난폭한 초대로 난생 처음 방문하게 된 옥탑방은 25평 정도의 옥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옥탑방이 15평 정도의 공간을 점하고 있었으니 옥상 넓이에서 옥탑방의 넓이를 제한 10평 정도의 면적은 고스란히 콘크리트 마당이랄 수 있었다. 하지만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 건물 옥상. 거기서 내려다보는 지상의 밤 풍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경사진 비탈을 따라 조성된 탈동네와 실핏줄처럼 뒤엉킨 좁은 골목.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내다보이는 고층 건물과 질비한 차량의 행렬. 그것은 보면 볼수록 연민을 자아내는 가련한 고난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한없이 가소로운 미물의 세계처럼 보이기도 했다. 줄지어 이동하는 개미 행렬을 향해 오줌을 갈겨 대던 어린 시절이 떠오를 정도였다. 이렇게 옹색한 옥탑방에다 둥지를 틀고 있으리라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으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그녀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까 나가줘요. 10분쯤 지난 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콘크리트 마당으로 나왔다. 그때 나는 옥상을 둘러싼 낮은 애운벽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옆으로 다가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그녀가 물었다. 그래서 한없이 미물스러운 인간의 세계, 가련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자만심을 대색임질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팔짱을 끼고 지상을 내려다보던 그녀.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는 듯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입을 열었다. 지금 민수씨가 한 말은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굽어보면 저 낮은 곳으로 두 번 다시 내려가기가 싫어져요. 저 가파른 언덕길을 하루에 두 번씩 힘겹게 오르내리며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아세요? 지금 민수씨가 말한 저 가련한 고난의 세계, 저곳이 아무리 미물스럽고 속물스럽다 해도 그래도 저곳으로 내려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나는 날마다 해요. 저곳의 주민이 되고 저곳의 주민들처럼 미물스럽고 속물스럽게 사는 거. 그게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꿈이라고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지상의 주민이 되어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에 안주하는 거. 어쩌면 인간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세상을 착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건 신들이 노여할 만한 꿈이로군. 그래요. 신 같은 건 믿어본 적도 없으니까. 설령 내 꿈이 사악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든 그것이 나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난 꿈을 꾸듯 현실을 견디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곳을 내려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가 불완전한 지상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 일을 끝내고 이곳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마치 내 꿈이 자라는 온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사악한 꿈이 자라는 비밀스러운 온상. 내가 이곳을 민수 씨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글쎄 따뜻한 배려는 아닌 것 같군. 민수 씨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던 날 백화점 5층 매장으로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나를 훔쳐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잠시 나는 내 꿈을 잊고 있었어요. 회사가 있는 11층과 형네 집이 있는 17층으로 올라가는 일이 죽기보다 싫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서 어쩌면 이 사람도 나처럼 지상의 주민이 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민수 씨를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민수 씨처럼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나를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나의 꿈 때문에 민수 씨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래서 오늘 민수 씨에게 내 꿈의 온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 씨가 훔쳐보던 그 여자가 아직도 나라고 생각되나요? 묻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섰다. 상대를 올바르게 직시하라 하는 말을 그녀는 몸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꿈에서 완전히 깨어난 듯한 표정 그리고 세상을 가감없이 직시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언제나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녀에게 이토록 뚜렷한 주관이 있었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냉철한 말솜씨까지 되새겨져 나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선뜻 응대할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희주가 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희주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 다만 한 가지 내가 희주의 꿈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의 10월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다. 그것은 물론 내가 그녀의 꿈을 이해하겠다고 말한 데서 생겨난 일종의 묶게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녀의 꿈을 이해하겠다는 말이 그녀와 나를 사뭇 이상스러운 관계로 몰고 간 건 사실이지만 남녀의 모든 만남이 사랑을 전제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그녀의 꿈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별하지 않은 그녀와 나의 관계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의외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애인보다 못하지만 애인보다 낫고 친구보다 못하지만 친구보다 나은 관계가 뭔 줄 아냐고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퀴즈를 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답 대신 그녀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 10월 초순경 나는 그녀의 옥탑방 밖에다 아담한 별장을 만들어 주었다. 회사 창고에 쌓여있는 레저용품 한 세트를 가져와 옥상의 콘크리트 마당을 근사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2, 3인용 텐트를 치고 텐트 옆에는 파라솔이 곁들어진 레저 테이블을 설치했다. 레저 테이블 옆에는 휴대용 바비큐 그릴을 놓고 텐트 바닥에는 에어베트까지 깔았다. 버너와 코펠, 도마와 시칼, 양념통과 바람막이까지 있었으니 달리 뭐가 더 필요하랴. 내가 만들어준 별장을 그녀는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했다. 퇴근할 때마다 백화점 지하식품부에 들러 먹거리를 사왔고 그것을 조리해 레저 테이블에 앉아 먹으며 이를 때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권냈다. 날씨가 맑은 밤에는 알루미늄 판지를 바닥에 깔고 옥상에 두어 밤하늘의 별자리를 올려다보기도 했고 비가 내리는 밤에는 텐트 안에 두어 음악을 감상하듯 빗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깊은 밤에는 바비큐 그릴에다 숯불을 피워놓고 마주앉아 오징어나 햄을 구워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내가 대학 때 즐겨 읽던 책 한 권을 그녀에게 선사한 것은 그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처음 옥탑방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녀의 꿈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뇌리를 맴돌던 어떤 기억이 불현듯 그 책의 내용과 맞물려 나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내게 한 때문이었다. 가련한 고난의 세계가 아무리 미물스럽고 속물스럽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던 그녀의 말이 인간적인 모든 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신화 속의 한 인물을 불쑥 떠오르게 한 것이다. 시지포스 신화를 선사하던 날 나는 텐트 안에 매달아둔 가스등 아래 두어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끔찍스러운 형벌에 처한 인간의 이야기. 내가 책을 덮자 반듯하게 누워있던 그녀가 몸을 뒤집으며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읽어 나갈 때 그녀는 내용을 음미하듯 부분적인 재독을 원하기까지 했다. 간신히 재독을 끝났을 때 그녀는 내 손에 들려있던 책을 받아들고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말하며 특정한 부분을 손으로 짚어 보였다. 무력하고도 반항적인 시지포스는 그의 비참한 조건의 전모를 알고 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이다. 그의 고뇌를 이루었을 명찰이 동시에 그의 승리를 완성시킨다. 멸시로서 극복되지 않은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책을 선사하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옥탑방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으니 색다른 일이 생겨날 리 없었다.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어둠 속에서 말했을 때 젖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녀는 내게 등을 보이고 돌아두었다. 그리고 사마귀처럼 안아줘 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사마귀처럼 안아달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선뜻 알아차리지 못해 나는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터듬었다. 그런 뒤에 비로소 그것의 중의적인 의미를 알아차리고 허전한 심정으로 그녀의 등을 껴안았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내 쪽으로 돌아눕지 못하는 그녀. 그리고 그녀의 꿈을 존중하기 위해 사마귀처럼 등을 껴안아야 하는다. 그것도 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의 형태였을까. 그날 이후 나는 이틀 건너 한 번씩 그녀의 옥탑방에서 잠을 잤다. 사마귀처럼 등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함께 잠들기도 하고 그녀의 욕으로 시지포스 신화를 읽어주다가 내가 먼저 고라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잦은 예박에 대해 형과 형수는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다. 질책은커녕 은근한 기대감이 어른거리는 눈빛으로 그들 부부는 내가 먼저 무슨 말인가를 꺼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과 나의 옥탑방 출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로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도련님 어디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나 보죠? 이렇게 자주 예박을 할 정도면 보나 마나 그렇고 그런 사이일 텐데 우선 동거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식을 올려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4년 만에 식 올리고 이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질러 놓고 나중에 10월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형수가 꺼낸 말이었다. 우선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어쩌란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듣고 나서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놓고 형네 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동안 나는 형수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의 애박을 자기 편할 대로 확대 해석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사범 같은 표정으로 뭔가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던 형수의 저의를 훤히 꿰뚫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날이 바로 월말 정산을 하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칠에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치로 환산되는 인간의 가치 그것이 곧 월말 정산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내가 작성한 정산서를 휙 사장은 허공에다 집어던졌다. 그리고 공중에서 두어 번 너울거리던 그것이 미처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사뭇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손을 회에 내져으며 그만 나가보라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아예 의자까지 돌려앉은 사장의 등 뒤에서 나는 잠시 빵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하던 나를 이제는 벌레와 기생충으로 취급하느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옥탑방의 주인 그녀도 또한 나를 벌레나 기생충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아뜩하게 내리를 스쳐간 때문이었다. 밤 10시 반경부터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포장마차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벌레와 기생충을 안주삼아 쓰디쓴 비관의 술을 들이키는 10시의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의 정신은 명징해지기 시작했다. 나와 무관하게 느껴지는 세상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나는 서서히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아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 존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설령 멸시받아 마땅한 그리움이라 해도 나로서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물러설 곳도 없었지만 10월 한 달 동안 내가 옥탑방에서 느꼈던 내밀한 행복감까지 벌레나 기생충의 몫으로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다. 소주를 마시고 밖으로 나와 허공을 올려다 보았다. 지금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저 가파른 언덕 위 그곳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꿈을 고수하고 사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올라가고자 하는 나의 꿈과 내려오고자 하는 그녀의 꿈 그것이 지극히 대조적이라는 아이러니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꿈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억눌렀던 나의 진실 그리고 운명을 멸시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싶은 격렬한 용기가 번개처럼 내리를 스쳐갔을 뿐이었다. 행복했던 10월 한 달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었던가 가라 옥탑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누워있었다. 자는 걸 깨운 거냐고 나는 어둠 속에서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그냥 하고 그녀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왜 잠이 오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내 옥탑방에다 민수씨가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참 많이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몸을 뒤취삭거리다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오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어. 민수씨. 자신을 스스로 원망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무너지듯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양 무릎을 세워 거기에 턱을 얹고 앉아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여기 말고는 도무지 갈 데가 없었어. 하고 모든 걸 체념한 어조로 낮게 충얼거렸다. 그때로부터 몇 분 그녀와 나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와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는 막막한 제 공감이 느껴질 무렵 어둠 속에서 양팔을 벌리고 그녀가 나를 향해 이상한 동작을 취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민수씨. 괜찮으니까 이리 와. 그것은 사마귀가 사마귀에게 나타내는 미물스러운 구애의 동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마귀처럼 등을 보인 게 아니라 사람답게 가슴을 열고 나를 부르는 그녀의 동작을 확인하고 나서도 나는 선뜻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처음으로 가슴을 열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포옹을 최초로 허락했다는 것에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에게 가슴을 연 대가로 그녀의 목숨 같은 희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그녀가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춘 건 11월 초순경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토요일 밤이었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건 월요일 오후였다. 매장을 돌기 위해 그녀가 근무하는 백화점 밑구에 당도한 월요일 오후 그녀가 앉아 있어야 할 안내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무척이나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확인하고 나는 얼핏 근무처 변경 같은 걸 연상했다. 희주 씨는 지금 휴가 중이에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묻자. 그건 저도 모르죠. 하고 새로운 안내원은 여전히 생글거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녀가 없는 옥탑방의 정적을 감내하기 어려워 나는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가 몇 병의 소주와 안주를 사들고 올라왔다. 그리고 주인 없는 빈방을 지키며 혼자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가끔 옥상으로 나가 레저 테이블에 앉아보고 애음벽 옆에 서서 빵막한 눈빛으로 지상의 반풍경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금요일 밤 자정 무렵이 거의 다 되어서야 그녀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밤부터 시작된 나의 막막한 기다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어깨에 맨 가방을 방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벽에 등을 기대고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움푹하게 가라앉은 두 눈과 피곤에 지쳐들어진 그녀의 어깨를 보면서도 나는 선뜻 말문을 열 수 없었다. 숙명의 전모를 간파하지 못하는 인생의 장림을 향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요일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수아마비로 다리를 저어는 여동생을 이모네 집에 맡기고 왔어. 하지만 전생의 일처럼 지난 며칠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져.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나 했던 건지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는 알겠어? 그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건넸는지 모를 일이었다. 막막한 기다림에 나도 또한 지칠 대로 지쳐있었기 때문에 울컥 나도 모를 역겨움이 치밀어 오른 것인가. 나의 말에 그녀는 벽에 기댔던 머리를 들고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굳은 표정으로 내가 담배를 피워물 때 초점을 상실한 듯하던 그녀의 두 눈에는 맑은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었다. 민수씨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째서 민수씨가 나에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냔 말이야. 민수씨가 누구인지 그런 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난 민수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이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씨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민수씨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여자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어쩌라는 거지? 저 낮은 지상의 주민이 되어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희주의 꿈을 방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눈앞에서 꺼져달라. 이건가? 그녀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뜨리는 심정으로 나는 정신없이 짓거려대고 밖으로 뛰쳐나와. 옥탑방에 대해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리고 뒤돌아서서 아쉬워하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 무너지는 탑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꿈꾸는 자를 꿈꾸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느니 차라리 잔혹한 파괴자가 되어 꿈의 가능성까지 짓밟아 버리는 게 훨씬 현명한 일 아니겠는가.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업무를 위해 백화점으로 들어갈 때도 그녀를 피하기 위해 정문 대신 건물 오른쪽의 옆문을 이용했다. 그리고 11월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어느 날 그녀는 드디어 자기 운명의 나락을 맞이한 사람처럼 밤이 새도록 옥탑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예박한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동이틀 무렵까지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새벽 냉기를 견디기 어려워 그녀의 옥탑방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이려 한 게 화근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어느덧 오전 11시가 지난 뒤였고 밖에는 추적추적 초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어둠이 내릴 때까지 나는 그녀의 옥탑방에 누워있었다. 그녀가 언덕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비닐 우산을 받쳐들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자 그녀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았다. 자, 써. 한 발 앞으로 다서며 나는 손에 들고 있는 비닐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건네받지 않고 몽롱한 눈빛으로 희죽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 희주를 만나던 모든 순간에 희주를 사랑했어. 희주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어?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비닐 우산이 떨어졌다. 그녀가 고개를 떨구자 피에 젖은 긴 머릿결이 무겁게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그녀는 담벼락에 기댔던 등을 떼고 세차게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사뭇 위태로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와락 목을 끌어안고 격하게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민수 씨, 이러지 마. 제발. 이제 더 이상 나를 흔들리게 하지 마. 그녀는 담벼락에 기댔락에 기댔락을 받았다.